켜야겠다 잘한다 우리 아하 형님이나 거기서 폭주로 넓게 한 번 더 가르쳐주세요 라이브 내일이나 폭주를 다시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뵙습니다 불쑥 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오랜만에 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핵인싸기 뭐야 귀마개 좀 착용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날이 여러분들 몇시부터 한다고 했지? 5분에서 10분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전남 보성이에요 을이 을이 맞으시죠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옆에서 누군가가 소개를 했네요 옆에는 우리 트롯 남친 윤성이고요 지윤이 형하고 저기 형도 계시네요 잠시 후 5분에서 10분 뒤에 나 왜 안무도 안 들어본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5분에서 10분 뒤에 계속 말해주세요 윤성이의 댄스 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 잠시 후 5분 뒤에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아시죠?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아시죠? 저희 4명 4박자가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거기서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들 6시내고양 인스타 6시내고양 인스타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서 4박자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야죠 정신이 없죠 옆에서도 라이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한 분 뒤에 5분 뒤에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대신 말해주세요 그 계정으로 저희 4박자가 그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할 거예요 고개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네네 네네 네 많이 들어보세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오디오가 겹친다고 난리가 났네요 예 아 그 이게 둘이 같이 하는 게 연시내고양 매장으로 들어오세요 연시내고양 거기서 이제 인스타 라고 하니까요 이게 아주 그냥 그렇네요 예 지방 방송이 난리났네요 지금 그게 아니라요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그렇죠 잠시 뒤인 5분에서 10분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4박자 모두가 한 곳에서 네 KBS 6시내고양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우리 또 윤성희 팬분들 네 그리고 우리 신성형 팬분들 네 또 우리 지오놀리기들 예 곧 뵙겠습니다 또 우리 경민이 막등이 막등이 여시내고양 인스타그램에서 인나 할 거니까요 거기 좀 들어와주세요 네 네 인나 할 거예요 여시내고양 인스타그램에서 5분 뒤에 여러분 잠시 후 봬요 잠시 후 봬요 바이바이 네 안녕 많이 들어오니 워싱俄 에피소드 숙소 wo